특수범들 수업 바라고 들어봤을 거야. 죄수들 데리고 범죄자들 잡았다는 거? 우린 나쁜 새끼들 때려졌는데 윗대가리 지시든 법 절차든 쓸데없는 눈치를 안 본다. 마치 판도화의 상자가 열린 상황입니다. 죄수들로 인해서 제2차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. 미친 게 다시 풉시다. 형님 들어가신다! 오랜만이다. 오늘부터 함께 일할 네 동료다. 동료는 무슨. 야, 기왕 할 때 무슨 말씀에서 해라잉? 오빠. 나 오빠라 일하는 거 좋은데 왜 그래? 뭐 갑자기 오빠야. 절도, 특수강도, 강간에 그런 새끼들이 계속 기억나니까 우리 같은 놈들도 필요한 거 아니겠니? 훔쳐라. 때린 건 아니지. 부드럽게 하고 있는 거지? 진짜 오랜만이다. 나도 보고 싶었지 마. 잔챙이 잡으면 3년 대가리 잡고 오는 가명이다. 아이, 난 그럼 바로 출소인데. 일 좀 뚫어라. 숨구멍만 붙어 잡으면 되는 거야. 너놈을 뒤졌습니다. 갑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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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